카드 두 장을 변화시킵니다. 이거 변화시킬 필요 있나? 배터리 니킥 다 좋은데 안녕하세요. 어우 지옥불보야 살벌한데 차모? 이걸 차모가 유혹을 한다. 락트 아이런 그램링 대가리 차모 몸박 바로 다 먹었네 음 니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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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모 배터리 몸박 니 니킥 대게 드롭킥 조약 조약각이긴 한데 그래도 좀 애매하긴 하다. 이거 언제 어 3코덱이라 사실 조약보다는 전투체면이 훨씬 나은데 음 안먹는다고 나오는건 아니니까 일단 나온거 먹어놓지 음 음 음 음 음 음 딸기 무감각 성급함 성급함 이중 타격 참호 몸박 빼고 지옥불 쓰고 아니다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자 음 음 음 지옥불 태우고 표창 지옥불 떠나서 맨날 머리없어 맨날 머리없어 흘려보내기 정도는 챙겨놔야될거 같은데 드롭킥? 아 이거 완전 드롭킥 각인데 아니 근데 참호 있으니까 그냥 조금 더 욕심부려도 되지 않을까 드롭 더 빗 드랍 더 빗 야 이게 몸박이 안나오네 사과상했네 사과상했네 애 못잡겠는데 이거 앗 썼어 생각보다 드로가 많이 모자란다 너무 쉽게 생각했네 너무 쉽게 생각했네 이게 확실히 불조약이 불조약이 아니라 다른 거였어야 했어 실패했다 참호 두 번 써야되는데 이번엔 잡겠네요 실패했다 참호 두 번 써야되는데 이번엔 잡겠네요 아까 강타 안태워서 졌구만 근데 화상 이렇게 넣어도 네메시스랑은 비교가 안되는구만 정신나간 네메시스 제물을 빻단거 같긴 한데 그렘린얼굴이 좀 그렇구만 룬피지불 이거 이제 흘려보내기 정도만 먹으면 다 된거 같은데 아 나 코스움을 먹으면 안된다는거 까먹고 있었다 일단 이번에 안먹었지만 안바뀌었어요 안받고 왔네 내가 흘려보내기 흘려보내기 밥먹는거보다 슬더슬을 더 많이 한거 같긴 해 강철의 섬광 섬탑의 망령 섬탑의 망령 어포 어포? 어포있으면 불조약이 불조약 뽑아줘서 좋긴 한데 음 아이 스네코가 왜 나와 스네코가 혀 못쓰럽네 고스트 33333333333333333333 3сam 3ssam 3sam 3ssam 3sam 1sam 3sam 2-0 코스트 절대 안 떠 왜고는 대충 어둠의 봉 쓰고 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흘려보내기 하나 더 나왔네 어차피 배터리로 코스트 늘려야 되니까 만약에 해시계가 없는 한은 포식 다 다 쥐이 돈 따 쥐이 미 크릴 내 배터리 남겨놓고 어 잘못 누른다 재물 썼네 분명히 잡을 수 있나 혹시 다행히 못 잡지 재물 썼는데 분명히 음 이것도 공방 베... 베...찬...몸 베 베 베 이럴거면은 저것도 있어야 된다. 상태 이상 만드는 카드 아니다 그러면은 코스트가 없네 어 어떻게 해야되지? 네 뭐 바리케이드 나오면 끝나는거라서 뭐 바리케이드는 제껴두고 바리케이드가 나오면 깬거기 때문에 바리케이드는 생각할 필요가 없음 안나왔을 경우를 생각해둬 포식각을 어떻게 잡아야되냐 냥 켈리퍼스 켈리나 바리나 꺼지랄 음... 음... 상점에 캘리퍼스 나오는 거 아니야? 돈 없는데... 전투의 함성 전함어포 와우 드로우카드 아아 재물 하나 더 도나가운데 근데 3 코덱으로 끝까지 가야될 것 같으면 재물 하나 더 넣는 것도 근데 재물 두 장씩 쓰면 체력 깎이자 음... 재물은 가치가 있다 재물이 괜히 재물인가 재물이 괜히 재물인가 아이언클레드 제사상에 쏜대는 아이언클레드 잠옷서순 충격 샹로 본거라고 생각하자 무적 무적 무적특 무적 아님 코스튬을 못 먹으니까 작은 집 밖에 없다 바리케이드랑 캘리퍼스 뭐 안 나오나 아이언클레드 뭔가 좀 잘못 돌렸네요 잡을 수 있었을건데 이렇게 재물을 괜히 학교는 광기 광기 니킥파이 알약 이도료 강섬 네 뭐 필요한건 없다 상태 이상 만드는 카드나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네 저이서 지울 수 있는데 후회 들고 할까 돈 많아봤자 딱 있을때도 오긴하겠다 이거는 약간 그거지 챌린지 같은거지 챌린지 같은거지 태워서 포싱못함 음식탔어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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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 아 어 창방심장 생각하면은 필요하겠지 다른 애들은 어차피 잡은거니까 상관없고 창방심장 때 필요하면은 들고가는게 좌측 포시 깎고 오기가 쉽지 않네 방금 끝이 채는데 랩 미니불 에너지 줘서 안 떼요 빼고 고급이니까 250골드 넣어요 포스 유불만 말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광기 담배 때 담배 펴? 피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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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포식의 광기가 들어가네 광기 담배 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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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지식 백과 어둠의 봉 영코스트 참호 돈 따주임미 지옥불에 방끼 들어갈 것 같아서 좀 그러네 이거 안들어갔지 덱파워는 충분하긴 한데 이게 상태 이상 만드는 카드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덱파가 친절하게 넣어주네 아니면 흘려 보내기에 광기 넣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돌려도 되긴 한데 향로특 아무 일도 없으나 아니 드로우 수준은 왜 이러냐 몽지하게 된다 야 그냥 참호 때려 쌉자 광기 쉴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네 광기강만 보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싶다 김에ost 그 빨리뽀 볼리정 그 빨리뽀 developer 없어요 ° Particularly 지옥불 이제 필요없지 괜히 광기 뺏어먹는 애들 지워놔야지 무급상자 필요없지 저주인형 필요없지 타격용 인형 필요없지 그럼 대체 필요한게 뭐야 포식도 지우자 광기 삑살이 나니까 이 아이언 크루드가 약함을 알까요 이펙트를 해야할까요 아 실수했대 실수했대 잡네 대신 카카터를 들이겠습니다 아 왜 불주하게 들어가 나머지 세개는 아무때나 들어오는다 이거 상태 이상 넣어주는게 오히려 좋아 상태 이상 고맙다고 큰절 해야되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 불편 상태 이상 괜히 아꼈네 상태 이상 안 아꼈으면 잡았는데 뱉 뱉 뱉 뭐야 내 미션 어디갔어 그냥 미션 좀 주시면 돼요 뭐야 돌려줘요 완벽조차 넘어선 미션의 잔상입니다 뭐지?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었던거지? 소멸 비발성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당신의 미션 천원으로 대체되었다 안돼 안돼